고기잣잼은 맛이 어떠지 궁금해요. 그런데 저렇게 고기잣잼을 만들어서 우리가 토스트 같은 거 먹을 때. 먹어서 먹으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쌍장 같은데. 일반 건고기잣을 넣으면 육출도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고기의 잡내도 없어지게 돼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이 되잖아 고기 속에. 그리고 고기자가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아해요. 고기자로 만든 정말 건강한 법상이네요. 맛있겠구만. 청양을 대표하는 청년농부가 되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저희가 좀 안정된 후에 저희 가족분, 어머님,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고 싶은 것이 목표예요. 이곳에서. 좀더 더 강조해주는 중. 그동안의 정의를 열어드려주세요.